다 됐다.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우리 애기 밥은 먹여야 하니까. 언니가 저렇게 해 주니까 좋지. 어이구 이거 뭐예요? 좋아. 이러면 제가 한번 갈라? 저거에 배네. 동생아. 그 이상한 거 그만하고 이리 와. 밥 먹자. 야. 밥 먹고 해. 밥 먹어. 아이? 오지만. 뭐야. 밥 먹어. 짜장면이야? 어. 이거 오징어 먹물 파스타에 즉석 짜장을 넣어서 볶아버렸어. 잘했지? 아니 잘못한 거 같은데? 아니 근데 언니 짜장면 칼로리가 몇인 줄 알아? 오징어 먹물 파스타라고. 얘가 말귀로 뭐 달아먹어. 내가 뭐 달아먹는 거야 언니가 뭐 달아먹는 거야? 오징어 먹물이 효과가 좋더만. 뭐가 들어갖고 항암에도 좋고. 그럼 오징어 먹물만 짜서 먹지 그래. 예인 음식이래. 음. 맛있나 봐. 그리고 그릇 차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? 뭐가 심해. 너 많이 안 먹잖아 원래. 많이 더 삼았네. 저 정도 양이면 보통 쟁반 짜장 시켜서 이게. 2인분 쟁반 짜장 시키면 저 정도 오는데. 이거 다이어트 그릇이 아니야. 집에 속 키우니? 집에 속 키우니? 아 웃기지 말라고 밥 먹을 때. 짭짤한 거 또. 아이고. 음. 맛있나 보다. 그 뭐지? 캡닙에 철분이 많이 들었어. 그냥 비닐 있는 사람한테 좋대. 그럼 그냥 쌩깅잎을 먹어야지. 그럼 무슨 먹지 마. 나 먹을게. 안 돼. 이거 엄마가 진짜 땄단 말이야. 안 된다고. 어머니의 사랑이 깊든 거야. 많이 더 먹네 진짜. 놔봐 놔봐 놔봐. 그만 먹으라고. 그만 먹으라고. 그만 먹으라고. 그만 먹으라고. 그만 먹으라고. 아이고. 아이고. 너무 무섭다 나. 나 지금 너무 살게 느꼈네. 미안해. 그만해. 아니 근데. 깻잎 그만 먹어. 나 안 먹어. 어 먹지 마 잘 생각했다.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. 어? 아 진짜 밥맛 따라해. 너랑 진짜 밥도 기분 좋은 사람한테. 따라 먹어야 돼. 너 밥맛 따라서 밥 같이 못 먹겠다 너랑. 먹지 마. 그래 잘 생각했어. 음식 그거 아깝다 생각하면 버려 그냥. 그만 먹어라. 먹지 마세요. 아 그래. 아 그래.